아주 한 쌍의 바퀴벌레들 나셨어. 내가 이 꼴이 보려고 저걸 나와서 애지중지 금지옥엽 그 난리라... 진짜 세자 좋아야, 아주. 밥도 지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골라 먹고 무슨 치약이 뭐? 고급 무슨 뭐가 첨가돼? 그것만 쓴대. 칫솔도 지가 쓰는 그 뭐야 진동? 그 뭐야 뭐야 전동? 그거 들고 다니는데 바닥에서 자본 적도 없고 절만 잘하면 뭐해 생활이 안 돼 생활이. 내 딸 공주를 키워놨더니 무술이 될 판이야. 여보, 이제 애들은 다 떠났어. 우리 둘밖에 없어. 아, 그렇잖아. 아, 금민아 이제 우리 딸 아니야. 저놈 아내지. 인서? 뒤에서? 아니, 우리 안 보는 데서도 잘 살아. 뭔 소리야. 인서가 뭐 하고 다니는데, 어? 뭘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, 어? 이제 다 컸다고.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회사 갈 거잖아. 이제 우리 품 떠난 거야. 여보. 이제 죽으나 사나. 우리 둘 뿐이야. 애들 아무 소용 없어. 아버지 모집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. 이 가정은 결국 부부가 둘이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. 아우, 길어, 길어, 길어. 그래서 뭐? 열일곱부터 보고 산 얼굴 평생 이렇게 얼굴 맞대고 살자고? 아, 그럼. 맞대고 살아야지. 이렇게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